이중 선수 수비선생 두골론 소감 좀 생각해 주시나요? 요번 경기 준비하면서 세트피스 준비 많이 했는데 감독님이랑 코치님이 그 코스로 하는 거 많이 연습했거든요 근데 연습에서도 골이 많이 나왔는데 오늘 경기에서 또 제대로 나온 거 같아가지고 감독님, 코치님 그리고 현우한테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아버님 오셨거든요 근데 아버지한테 감사드린다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맨 아맨 아멘